사고는 엉뚱한 사람이 저질렀는데 박사님이 수습하느라 고생 많으십니다. 그런데 여기는 올 필요가 없는데요. 왜요? 와야 됩니다. 이준석이나 유성민이나 탈당 예정인 사람이 나는 탈당할 생각이 전혀 없거든요. 아주 배우러 왔습니다. 미국이나 구라파나 예산보다 돈을 더 많이 뭐라고 해요. 적자 예산을 많이 써서 배울 점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서양의 배울 점은 유머가 굉장히 교육적입니다. 그런데 제가 평소에 시장님을 존경하는 것은 유머로 한국 정치를 코멘트하니까 재미있어요. 교훈도 있고. 그게 정치판이 상망하죠. 네. 상망한데 최근에 와서 정치판이 좌우 진영 대결이 극심해지면서 여유와 낭만이 없어졌어요. 네. 기자들도 그냥 늘 경직이 돼 있어요. 상가집에 나가는 것 같아요. 그런데 시장님 만나면 재미난 말씀이 또 나올 것 같아서 지금 기대가 큽니다. 일단 기자들이 경력이 좀 짧아서 그렇죠. 그게 옛날 정치도 전부 경험한 사람은 좀 다르죠. 옛날에 박정희 대통령 시절에 삼김 정치를 할 때도 지금처럼 이래 상망하지 않았거든요. 그때도 여유와 낭만이 있었어요. 여유와 낭만이 있었어요. 낮에는 싸우고 밤에는 만나서 화해가 오고. 그렇죠. 저희들이 2009년도 제가 원내대표를 할 때 광욱병 파동으로 거의 나라가 흔들거릴 때. 그때 여유와 원내대표는 낮에는 싸우고 밤에는 국회 앞에 포장마차 집에 가서 새벽까지. 멋있었어요. 소식이라도 마시고 밤에 타협하고. 그런 게 있습니다. 요즘은 아예 국회에 가보면 국회민들끼리도 몰라요. 서로 몰라요. 서로 모르고 상재단에 누가 있는지 서로 몰라요.